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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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를 일으켜주시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돈이 골목상권에 유입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폐업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피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란다. 엄중한 시국에서 새로 출범하는 당대표는 적극적으로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관한 입법활동 당정청 조율에 막중한 책임을 갖는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 모두 소상공인 자영업 민생현안 해결에 모두 적극적이고 훌륭한 후보들이다 하지만 이 난국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강력하게 돌파할 최적임자로 우리는 김부겸 후보를 선택한다 우리가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김부겸 후보의 진심어린 마음과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김부겸 후보는 정치경험 초기에 직접 소상공인으로 경제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다 그리고 현재 묵묵하게 조용히 소상공인 단체의 고문활동도 해오고 있다 지난 3월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김부겸 후보는 누구보다 앞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외쳤다 그리고 현장의 거친 목소리와 생활 민원을 경청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가 걸어온 정치적 삶의 걸음거리를 통해 그의 진정성을 믿으며 신뢰한다 재직권의 선봉장 책임지는 당대표 사람 냄새 나는 김부겸을 당대표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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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10일 참여기간 중소상공인단체 중앙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차양협회 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소공상가상인회 명동상가상인회 영등포시장지하도상가상인회 강남역지하도상가상인회 잠실지하도상가상인회 해온상가상인회 부산광역시지하도상가상인회 한국광고시설물협동조합 수재와 소상공인회 소상공인협동조합 소상공인연구소 상기 소상공인단체 소속 권리당원 및 지지자 1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